왼쪽 볼륨은 단 하나의 스릴러 타겟 배우 이주영씨입니다 네 오늘 유니크한 의상으로 이주영씨의 네 반갑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전념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겟 보지 갑니다 아 준비 오셨어요 자 그대로 오른쪽 해주셔야 돼요 해내야 됩니다 아 김성김 배우 이번엔 스크린입니다 네 한 발만 뒤쪽으로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이번엔 형사로 돌아온 우리 김성김 배우입니다 김성김 배우님 혹시 또 다른 포즈 있을까요 타겟 포즈 갑니다 가시죠 추나 아 따뜻하게 포즈입니다 정면 아 오늘 순백의 아리따운 의상과 함께 신혜 선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면 미소가 참 아름답죠 정면 아래쪽 신혜 선배요 준비됐나요 아 지금 고대를 하고 있는데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죠 지금 기자님들을 타겟으로 오른쪽 왼쪽 갑니다 받으셨죠 기자님들 다 네 완벽합니다 네 멋진 포즈부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오른쪽 네 자 갑니다 올여름 단 하나의 스릴러 타겟 포즈 갑니다 타겟 포즈 하나 둘 셋 자 그 상태로 오른쪽 이주영씨가 몸을 살짝 풀어서 이쪽입니다 오른쪽 네 그리고 그 상태로 네 가까이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타겟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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